일단은 멕시코 팀은 굉장히 강한 팀이고 저희가 이 경기에 대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준비했던 부분이 오늘 잘 마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아를 대표를 해서 나와서 첫 경기에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시아 팬들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지금 준비해온 기간에 비해서는 물론 준비가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선수들은 오늘 아주 충분히 100% 다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